심장이 멈춰 수영씨 지금 어떤 내용을 답장하고 계시나요? 지금 오랜만에 또 플라이를 받고 있는데요 그냥 보내주신 플라이에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플라이 미소 누님 왕친절 분양자님 사인 받으면서 하겠다 음 잘 들어갔지 반말을 반말이 사인을 받으셨다는 것 UF가 지금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음 사용하기 편하도록 플라이 전체 보기라든지 포토만 보기라든지 포토만 보기를 하게 되면 포토 사진을 받은 것만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, 예쁜 사진, 자신의 사진 이렇게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이분 눈도님 이분 나이가 어려보이시는데 반말을 그냥 음 음 항상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음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재밌고 시간날때마다 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주 답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새 미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UFO를 항상 합니다 그쪽에도 인터넷이 됩니다 미국에도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나 우리나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제가 보낸 덕장 다 받으셨죠 네 추석에도 제가 보냈고 시간날때마다 틈틈이 보내드렸는데 이게 사실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제가 꼭 다 네?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항상 어렵더라고요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시면 제가 꼭 들어갔을 때 페이지가 너무 뒤쪽으로 가있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제가 또 할 일이 있고 영어공부도 좀 해야되고 이게 하루종일 플라이랑 놀고 있을 만은 또 없는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과 비슷한 타이밍으로 접속을 하신다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 현지 시간으로 저녁 10시경 주로 그때 이용을 자주 하죠 10시부터 잠 들기 전까지 심심하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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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